이번에는 1966년 7월 9일 너 또 센 사람이지? 요즘에 타코 호스로 떠보는데 김대남 아시죠? 이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? 잠시 잠깐 좋은 바람, 솔바람 타고 시원한 바람 타고 잘 풀리다가 아홉수를 만나면서 이제 제대로 가라앉는 형국입니다. 아홉수요? 병호생 말뜻이거든. 그리고 또 7월 생 7월 며칠? 7월 9일이요. 그 사람은 자꾸 자극하면 그 사람은 수그리는 사람이 아니라 덤비는 사람이야. 그러니까 분명히 자기가 한 일도 있을 거고 또 자기가 그거 한 일은 좋은 바람 타고 좋은 권력 밑에서 자기도 얻을 게 있으니까 그렇게 노력했겠지. 근데 거기도 꺼져가는 불빛이니까 아홉수전에 제대로 아홉수가 제대로 됐네. 앞으로 활동을 잘 못할 것 같아요? 활동이 아니라 그 양반은 죄값을 치르게 되겠지. 아, 그래요? 관제까지 들어오고 있는 형국이니까. 관제라는 게 뭐야? 조사받고 갇히게 될 거고. 그러면 지금 현재 떠오른 것만 해도 여론조사 같은 거, 대통령에 관한 여론조사도 해주고 또 한동훈 대표를 좀 까는 쪽으로 또 그런 것도 나오고 그러고 있잖아.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아마 처벌을 갖다가 면치는 못하겠지. 근데 그 사람은 스프링 같은 사람이라 아마 그 사람 입이 되게 중요할 거야. 계속 자극을 하면 그 사람 입에서 많은 얘기가 나올 거야. 엄청나게 축적돼요. 비밀이나 그런 게 안 좋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을 거예요. 아무튼 그 사람은 아마 수그리여야 될 텐데 그 사람 성격이 수그릴 사람이 아니야. 가치죽자예요. 가치죽자예요. 감사합니다.